리아리 다이애다라티비성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 다이애다라티비성4 리아리 다이애다라티비성4 어..스토리가 많이 올라가있죠? 어..여러분들께 어..못하는 모습만 보여주면은 어.. 안되니까 미리 해두고 스토리를 계속 플레이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어..일단은 어.. 사스키 루트 3편 전장으로 편을 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시죠 뽀뽀뽀 u g 이철uan mism Corinthians 여러분 여기중 On- 이upun의 서점을 즉c 지금 카린이 왜이러냐면은 다르티미스톰3를 보면 아시겠지만 단조가 위기에 빠지자 카린을 인지로 삼았는데 그 카린이랑 단조체로 그냥 사스케가 팀키를 해버렸어요. 아시겠지만 아이코아.. 사스케 군이 좋아해.. 카린이.. 그 색의 색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녀는 유즈마키 이츠족이구나.. 유즈마키 이츠족이구나.. 하하.. 생각해봅시다.. 내妻도.. 형님.. 생각해봅시다.. 하지만.. 다음은.. 응.. 그렇다고 생각했죠. 내가 도망가고 싶지 않았나? 아니...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 응?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저희들과 함께 데려가고 싶지 않나? 저는 궁금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당신이 그렇게 보인다... 우리에게... 오로치마를... 당신은... 뭐... 다른 것들이 문제는... 나는... 당신이... 당신은... 당신은... 응... 그럼 나도 나도 들어가도록... 전장으로 나가기 전에 매티임의 힘을 알아보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그런 스토리인데 전장은 그 전장의 전장은 그 사람이신가요? 그리고 어디서 확인할까요? 아, 여기가... 저희들과 함께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한 곳에 가면...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곳은 불편함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 3개의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족한 힘이 부족합니다. 뇌가기 좋습니다. 빨리 시작해봅시다. 잠시만요. 시작해봅시다. 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시간은 없습니다. 오오.. 수기가 미야뜰는 나가나가의 신어비죠 오..뭔시 롤 자 시작합니다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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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만나요. 위키로 점프 오른쪽으로 회피 왼쪽으로 다시 회피 확실한 망을 목돈으로 막습니다. 여기서 스사노우를 꺼내야겠죠. 스사노우를 꺼내기 위해 와이 버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비키로 연탄을 열어요. 그리고 비키로 연탄을 열어요. 열어줄게요. 딱! 비키로 연탄을 열어요. 비키로 연탄을 열어요. 이렇게 초대의 뱃대지를 살짝 하면서 훈련 중입니다. 어느샌가 S랭크로 올랐습니다. 어느샌가 S랭크로 올랐네요. 이곳에서 만나요. 이곳에서 만나요. 그 말? 합격, 맞습니까? 아... 생각해봅시다. 아... 하... 자...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봅시다. 아이고, 카레인 아주 그냥 겁나 좋아하는구만. 아이고, 카레인 아주 그냥 겁나 좋아하는구만. 사또을 가지고 있는 이 카우이의 위에서 잘 섞어 자동을 눈에 위치해, 우리의 우주에 걸어갑시다. 아이고, 이제 곧은 남아가게 되죠. 나이도, 지금이 하자들과는 하나도 없었을때 많은 선물을 가져올리겠지. 너무 오랜만에, 생선생활이야. 이걸로 전장으로 편 끝났습니다 이로써 첫번째 음의 길 사스케르트는 종료되었구요 이제 나머지 양의 길을 함으로써 이제 또 보시기로 하겠죠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지금까지 레알이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